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, 이거 황태. 황태채를 묻히는구나. 빨갛게 고추장에 묻히면 맛있지. 매실청을 넣어. 술을 넣어? 응. 술을 많이 쑤네. 한 개 반 들어갔겠다. 마늘 한 숯째로 넣어야지. 부추장 자료 작게 고추장 단무쪬 고춧가루 고춧가루 반스푼 섞어주세요 잘 섞어주세요 빨갛지 않으면 고추장을 더 넣어주세요 반정도? 고추장 조라이팬에 볶아야죠 고추장 양념을 볶아주세요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고춧가루 고춧가루 불을 끄고 묻혀줘요. 무침이네. 아, 이게 볶으면 타버리니까? 응. 고추장이 강이 다 돼있거든. 황태는 거의 볶지 않는 거네. 응. 고추장이 강이 다 돼있거든. 볶지 않는 거네. 응. 빠빠 돼지도. 아, 완전히 볶아지면? 그러니까 불을 끄고 잘 섞어주는구나. 응. 이정도에서는 잘. 볶거나 마찬가지야. 뜨거워니까. 양념에. 파도 넣고. 응. 이렇게 잔열이 있을 때 그렇게 이렇게 묻혀주는구나. 응. 응. 또 깨져놓고 참기름도 넣겠네. 응. 참기름. 응. 참기름. 응. 다 됐을 때. 응. 색깔이 맛있겠네. 이것도 완전 도시락 반찬이네. 이것도 완전 도시락 반찬이네. 응. 이것도 완전 도시락 반찬이네. 응. 맛있겠다. 맛있겠다. stupid lamb. 네. бан sec. 소 informazioni. 그냥 해야 되니 chrono. 맛있어. 매운 거 아니야? 맛있어. 응. 청양꽃을 좀 넣어도 맛있는데. 최고다. 이래 볼게요. 알았어. 맛있어. 너 좀 먹어봐. 응. 정말 맛있다. 그게 생각으로 다 하는 거지. 머리를 요리를. 간이 딱 맞여버려. 조금 양념해서 조금 하는 것만 보여줄까? 잘 먹겠습니다. 맛있다. 오 이거 맛있다. 음. 음. 딱딱하지도 않고. 고구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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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상태가 부드럽지. 여기 철막을 딱 내가지고. 음